뭐 이러고 있네 저렇게 소심하게 먹는다고? 어떻게 먹는다고? 저렇게 소심하게 먹어? 너무 귀엽다 근데 너무 이쁘다 저렇게 먹는다고? 이빨이 붙였어 크림 하이야 너무 축하한다 먹고싶어 먹고싶어? 해봐 먹고싶어 어떻게 해야돼 하이야 하필 하필 어휴 아필 자리 하필 하필 배퍼 하필 여기만 너무 이상해 이게... 세포야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